미국 은행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도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한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체크해볼까요? 오늘도 체크해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전년 대비 이익이 51% 성장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미국 금융주들이 2%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반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부터 판단해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1만 8000선을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우지스 기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 종목군들의 하락이 있겠습니다만 고밸류 종목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밸류 종목 쪽에서는 은행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필라델피아 은행업종의 흐름이요. 올해 8월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외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이죠. 오늘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좁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반등의 한계는 뚜렷하게, 반등의 어떤 힘은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낙폭은 확실하게 저점은 잡았다고 보여지지만 상방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낙폭과 대주들의 흐름이고 악재를 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낮았던 것이 최근 반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지연되게 되면 이들의 수익성 개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지난 3분기에 전체적인 증시나 채권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들의 트레이딩 수익도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4분기에 이익의 전반적인 추이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립적인 의견을 내비셔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들이 주도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업종에 반등한다고 하면 미국 증시내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가총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크고 또 시장을 받쳐주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은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 측면에서 가장 많은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게 은행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미국 증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하기 어렵고 4분기 실적도 급격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 이슈는 조금 전에 살펴본 은행 업종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 대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이다라는 거죠. 은행주도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구리 ETF인데요. 이런 것들의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저항해서 한번 막히긴 했습니다만 반등 수치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과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자산들이 최근 반등 랠리의 가장 주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은행 업종보다는 은행 업종은 조연으로 빠져야 할 것 같고요. 주연은 이들 업종과 이들 통화, 이들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업종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증시의 추가적인 랠리, 이머징 마켓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은행 업종의 상승만으로는 전른발이 상승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이런 낙폭과 대주, 그다음에 자산 관련 이런 상품들, ETF 상품들이 뚜렷하게 돌아서지 못할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의 추가적인 랠리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논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의 상대적으로 고베타주들이 엄청나게 상대 수익률이 낮았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방어주들이 지난 2013년 이후로 꾸준하게 상대 수익률 개념에서는 우상향하면서 수익률을 보인 반면 경기 민감 주도를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 조선 업종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끼어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최근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이쪽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낙폭과 대주다, 싼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민감주들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전망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 여건 중에 하나인 캐리 조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캐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이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2009년도만큼 거의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지지만 캐리 조건이 개선되었다.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지금 이 캐리 조건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여건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캐리 조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여전히 갈짓자 행보를 보일 거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여건이 캐리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캐리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낙폭과 대주가 얼마만큼 더 상승 낼리를 뽑아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이 매일 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11월 같은 경우에 해치 펀드들이 최근에 많이 청산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체적인 부클로징에 들어가면서 해외 자산들을 줄여버리면 그때 또 외국인들 매도가 11월에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수의 상승폭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상승의 지금 주력을 화장품 이런 것들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선, 건설, 철강, 화학과 같은 이들 업종이 얼마만큼 지수를 받쳐주면서 갈 거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낙폭과 대주의 반등과 함께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기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값도 좀 보도록 할게요. 5그레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제 3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금값의 약세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쑥 들어가고 이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센티멘트가 변화하게 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금이라고 하는 게 달러와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달러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화폐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달러라고 하는 화폐 자산의 대표 자산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화는 안정적일까요? 그것도 별로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도 최근에 평가절화를 하면서 계속 상대적인 평가절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폐 자산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금리 인상한다고 했던 게 꽤 오래됐는데 8월에도 못하고 10월에도 못하고 12월에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온 거죠. FRB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에 온 거죠.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지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FRB가 나와서 연준 의장이 됐든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에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뭐냐 하면 화폐 자산 못 믿겠다. 그러면서 금으로 과거에 금에 매도했던 사람들이 화폐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니까 화폐로 표시된 주식 채권 못 믿겠어. 우리 금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나눠볼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금 랠리 상승의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지금 인플레가 낮아졌으니까 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 파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강해질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금으로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향후 4분기에 인플레가 가파라질 수 있으니까 금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논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 하면 제가 지난 가을 여름 말, 가을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농산물 급등 가능성을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기후이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기상이변 금으로 인해서 음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 반등하거나 버티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물가는 안 내려갑니다. 이미 미국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나 렌트비는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4분기 말부터는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논리입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빅스 차트와 금 가격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변동성 올라가서 화폐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금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4분기 말부터 물가가 상승으로 반전되면서 매달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폐로 표시된 자산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금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제 말씀드렸던 스퀘지수와 우리가 한번 같이 묶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퀘지수라고 하는 게 옵션의 변동성, 심리의 변동성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화폐를 안 믿는다라는 거죠. FRB의 정책,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FRB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을 긴축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장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화폐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스퀘지수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게 만약에 연말에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분명히 변동성과 관련된 우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온의 어떤 비중이 높아야 될까요? 내가 금을 사지 못한다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현금 비중의 얼마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략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여기서 금은 그러면 본격 랠리를 보일 거냐? 그러면 금을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되느냐? 금의 본격 랠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의 본격 랠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가 강해질 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가 강해질 수 있느냐?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빨라야 4분기 말 정도,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부터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그때는 금을 좀 더 사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금에 대한 매수는 저가 매수 정도는 몰라도 본격적인 매수를 나서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종료가 되면서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다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 이제 2.7%를 제시하면서 앞서 IMF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동일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아직도 한국은행은 뭔가 좀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연초에 전망했던 것 그리고 지금 10월에 전망했던 수치가 나옵니다.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측 자체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잘못만은 아니죠. 지금 어느 기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잘못만은 아닌데 이번에도 1%, 0.1%가량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가 뭐냐. 2분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0.1% 낮았기 때문에 내린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은 무슨 얘기냐면 4분기,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 전망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수출 지표의 급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4분기에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급격한 수정 필요 없고 금리 정책도 필요 없다. 금리 정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을 세봤자 비용이 더 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한은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뭔가 좀 느슨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몇 번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연준의 만기, 국채의 만기가 내년 초반에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내년의 초기 3월달과 겹쳐서 만약에 같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불보듯 뻔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망도 그렇게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위기에 좀 대비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안이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한은의 경제 전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약간의 조금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의 급격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느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년에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만큼 정확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은 저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치로 내놓는 경제 전망 자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스피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경제 거울이자 경제 전망을 선반영할 수 있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무엇과 가장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가장 투기적인 통화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와 같은 이런 통화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는 거의 투기 자산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아직도 재정 구조가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산의 움직임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그냥 투기 자산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달러 환율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달러, 호주 달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에 대한 내년 전망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초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적절한 현금 비중의 편입, 그리고 두 가지는 싼 종목들이 과연 어디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작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바이오 종목과 화장품 종목이 어디에서 조정을 끝내고 어느 정도로 적정 벨리션을 찾아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가장 필요한 자산은 현금,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낙복과 대조의 추가 랠리,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나타날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